안녕하세요 훈련병 여러분 우리 함께 올바른 예배 티켓으로 은혜로운 예배 드릴 준비 시작해볼까요? 찬양은 뜨겁게 동작 후호 맞춰 뜨겁게 큰 목소리로 즐겁게 그럼 자랑이 될거야 전세계 기도는 간절하게 소중한 사람 위에 진지해 가슴 뻥 뚫리도록 눈물을 쏟아 모두의 마음 이뤄지길 바랄게 말씀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다보면 상처들이 아무러 경청 갈 줄 아는 멋진 군인 이 나라가 존중하는 군인 여러분 머문 자리는 아름답게 전투모 인식표 물병 혹은 간식 한 번 더 확인하게 나갈 때 육군훈련소 훈련병 여러분 우리 함께 아름다운 예배문화를 만들어가요 앞으로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충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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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